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벌써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몇 월을 준비해야 되냐면 3월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드릴 얘기는 3월 한 평 시작부터 제대로 하자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스토브리그라는 게 있어요. 이 스토브리그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제대로 안 보겠지만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구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야구든 프로축구든 3월에 경기가 시작되고 리그가 시작되지만 그 리그 전체의 성적을 좌우하는 시기는 3월달부터 경기가 진행되는 시기가 아니라 그 리그를 준비하는 겨울 즉 난로를 끼고 앉아서 준비하는 그 겨울 스토브리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백조가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쉼없이 발로서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바둥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어떤 성과를 잃었을 때 그 성과만을 부러워하거나 결과만을 상당히 많이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존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인생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3월 학평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작부터 제대로 하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3월 모의고사는 내가 전 과정을 끝낸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본 것도 아닌데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인데 3월 모의고사부터 잘 봐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학생들이 흔히 하는 변명으로 뭡니까? 수미잡이다. 수능 미만은 잡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지금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3월 모의고사를 보는 이 시기에서 3월 모의고사부터 완벽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는 저것 어떠해야 하냐 하면 2학년 때 아니면 재수하기 전에 성적보다는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잖아요. 안심은 뭘 낳냐면 나태를 낳습니다. 또한 불안은 뭘 낳아요? 실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는 상태도 아니고 불안한 상태도 아닌 적절한 긴장감의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내 인생 잘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난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계속 나태하게 돼요. 언젠가는 공부를 하겠지만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고 남들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수험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냉정한 얘기지만 항상 안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이 더 많은 노력이나 자신의 더 많은 성공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면 모르겠지만 이 안심이 나태로 이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다른 학생들보다 더 늦게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불안은 뭘 났냐면 실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다. 3월 모의고사 다가온다.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즉 공부도 충동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어떤 건 강점이기 때문에 점검만 해도 되는지를 분석하지 않으면요. 불안하기 때문에 엉뚱한 공부를 하거나 필요 없는 공부를 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부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3월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시기에 심리적으로는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즉 안심은 나태를 낳고 불안은 실수를 낳는다. 그리고 이 캐스트를 보기 전까지는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본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이 뭡니까? 나태한 학생? 안심만 하고 나태해하고 자기의 현실에 안 좋아하는 학생이죠.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를 걱정하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3월 모의고사를 볼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들은 계속 3월 모의고사가 다가올수록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하다는 건 시험에서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을 체계적으로도 발전시킬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은 뭐 해야 될 시기다?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될 시기다. 두 번째, 선생님 왜 유난스럽게 3월 모의고사를 강조합니까? 제 주위 친구들 보면 3월 모의고사를 긴장감 있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앞서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앞서 나오게 해서 뭐 해야 되냐면 먼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남다르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남다른 선행학습을 했거나 남다른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고3이 되면 대부분 똑같은 수준의 노력을 할 텐데 똑같은 수준의 노력을 해서 똑같은 수준의 성과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즉 내 주위의 친구들이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긴장감 없이. 뭐 될 대로 되겠지. 실제로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와는 질이 달라. 따라서 이건 질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거나 자기의 나태를 정당하는데요. 그런 학생들 속에 섞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할 때도요. 프로 선수들조차도 남보다 조금이라도 0.01추라도 일찍 튀어나가려고 먼저 반응했다가 실격당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 공부에서는 남보다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실격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긴장감 없이 나태하고 안일할 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좀 이른 시간에 긴장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이 오늘 이 캐스트를 촬영하는 이 날짜가 2월 12일인데 3월까지는 약 한 달이 남았어요. 어? 한 달이니까 전 과정을, 전 과목을 공부하는 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예. 그 다음 어떤 학생들은 모의고사는 그 전에 모의고사 문제 한 3회분 정도 풀어보면 되니까 시간이 남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한 달의 시간은 남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한테는 넘치는 시간이겠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한 학생들한테는 부족한 시간이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본다면 무엇인가를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건요. 상당히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넘치지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즉,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늦게 시작한 학생들,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요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잘하자요.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그 다음에 제외국어도 있겠죠. 제외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전과목을 다 내가 공부를 해서 전과목의 성적을 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전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전과목의 성적을 모두 올리기는 힘들다. 그럼 내가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는 과목부터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가 어떤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서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고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해서 목표가 없는 것하고요. 정확하게 내가 이 3월 모의고사에서 이것까지는 내가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의 끝에 있는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잘하자는 생각을 가져야지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으니까 포기한다. 6월부터 시작한다. 이런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 크게 4가지를 한 번 머릿속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보세요. 안심은 나태를 낳고 불안은 실수를 낳는다. 그래서 뭐 하자? 적절한 긴장감을 갖자.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남보다 앞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뭐예요? 남들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출발해야 된다. 그 다음 남들이 쉬고 있을 때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움직이는 노력은 4월, 5월, 6월 가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5월, 6월 수능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은 줄어들고요. 공부 시간은 늘어나요. 그러면 모두가 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 움직이려고 할 텐데 4월, 5월, 6월 넘어가면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많이 남았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안심하는 학생들이고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인데 시간은 항상 적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치지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게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하고 일부라도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3월 학평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3월 모의고사에서는 전 범위가 나옵니다. 생윤과 윤사는 전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 범위의 전체적인 복습을 한번 진행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학원에서 아직 전 범위가 안 끝났다. 보통 학원 강의들이 3월 초에 전 범위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전 범위 공부가 안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전 범위의 복습을 진행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운 단어까지 뭐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복습을 한번 진행해야 돼요. 지금. 지금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절반 정도 끝났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테스트를 본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배운 내용까지는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앞으로 나갈 부분을 미리 예습하고 배우는 순간순간 복습하면 전 범위 복습이 모의고사 전까지 끝나겠죠. 그래서 전 범위의 전체적인 복습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본다는 건 시험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범위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을 한 번은 시행해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교과 과정이 개편된 최초의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교과 과정에 개편된 내용들이 무더기처럼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3월 모의고사는 특별하게 예년과 다르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교과 과정에 개편된 내용들을 한 번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죠. 올해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 오면 진화윤리학하고 신경윤리학이 추가됐잖아요. 그럼 진화윤리학과 신경윤리학에 대한 복습을 한 번 진행하고 이 진화윤리학과 신경윤리학이 다른 윤리학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한 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게 뭐예요? 윤리문제에 대한 동양사상적 접근이 추가됐잖아요. 윤리문제에 대한 동양사상적 접근에서 유학, 도가, 불교는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점 또는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거점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배정리에서는 왈처에 다원주의적 정의관이 추가됐으니까 이 왈처에 다원주의적 정의관과 가장 대립적인 롤스의 정의관 롤스의 분배정의관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처럼 교과과정에 개편된 내용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3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은 낮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자들도 교과과정에 개편된 내용들을 통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특이하게 교과과정에 개편된 내용들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생활과 윤리의 전통적인 킬러 단원이 있어요. 윤리와 사상에서도 전통적인 킬러 단원이 있겠죠. 따라서 전통적인 킬러 단원은 지식을 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생활과 윤리로 본다면 전통적인 킬러 단원이 뭔가요? 그렇죠. 사회윤리, 분배정의, 사형제, 전쟁론, 해외원족, 환경윤리 이 6개 단원이 전통적인 킬러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윤리와 사상에서는 전통적인 킬러 단원이 뭐냐? 성리학과 양명학의 대립구도 그 다음에 사단 칠전 논쟁과 이황, 이이의 사단 칠전 논쟁과 다산 정약용의 사상까지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겠죠. 그 다음에 또 서양윤리로 가면 어려운 단원, 전통적인 킬러 단원이 뭡니까? 첫 번째, 스피노자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로 사회계약설과 관련된 문제 로크, 루소, 홉스의 사회계약설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전통적인 킬러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학평 성공을 위해서는 전범위의 체계적인 복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에 개편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세 번째, 전통적인 킬러 단원의 지식을 심화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어라. 여러분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기축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감각과 능력이 향상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는 아,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구나. 특히 어려운 선지들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니까 이런 선지들을 어떤 방식으로 독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체화해야만 3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조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겨울을 잘 끝내고 새로운 마음, 그 다음에 성공의 기분을 느끼면서 3월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1월 모의고사 sensible